하율이 맘마 먹읍시다 여기서 짱 내리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조금 있네요 근데 오빠들 먹은 것처럼 먹읍시다 우리 하율이도 맘마 저 콩나물 국물 오빠들이 콩나물 국물 진짜 잘 먹는다 하율이 수저 갖고와서 아이고 힘들어 할머니 바지가 다 벗겨지니 아차차차 안녕하세요 우리 하율이 오빠 하람이 오빠가 국물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하율이도 또 주려고 조금 따랐죠 맛있어요? 네? 맛있죠? 신기하게 맛있죠? 자 하율이 하람이 하율이 오빠가 밥이에요 콩나물 콩 콩나물인데 이거 국물 이거 국물 아까 잠자기 전에 먹고 잖아 안먹어? 국물? 할머니가 먹는다 제발아 할머니 봐봐 아 콩나물인데 이거 콩나물 콩 에이 음 음 그러면 국물만 먹어 이거 자 국물 국물은 잘 먹네 아구 이거는 잘 먹네 아구 이거는 잘 먹네 지금 열이 나서 좀 차가운걸 먹어도 괜찮지? 국물 아이고 밥은 잘 먹네 콩나물 국물 콩나물 국물 음 콩나물 국물 잘 먹네 음 콩나물 국물 잘 먹네 예 밥이 아주 그냥 음 밥 잡곡밥이 거냐 꼬들꼬들한 대도 콩나물도 줄까? 아구 이거 먹은 다음에 콩나물 줄게 저 밥 되면은 또 말아서 줄게요 아구 밥이 꼬들꼬들아 아까 먹고 남은 건데 아구 이제 없어 그래서 조금 불어서 보리랑 잡곡이에요 자 이거 콩나물 국물 아구 맛있게 잘 먹네 너도 맛있어? 아구 근데 왜 이 밥은 안 먹어 이것도 먹어야지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음 그거는 싫어? 뱉어 여기다 거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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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 거기다 뱉어 거기다 그릇에다 옳지 콩나물 줄게 그럼 콩나물 줄게 너 좋아하는 콩나물 콩나물을 되게 좋아해요 꼭꼭 씹어 먹어 할머니가 잘라줄게 콩나물하고 이거 콩나물을 좀 짜게 줘야겠어요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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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루가 뽁뽁뽁 나오네요 콩나물을 잘라줄게 자 이거는 다 놔두고 저 나문밥은 할머니가 먹고 너는 콩나물만 먹고 빠이 콩나물을 좀 짜게 줘야겠어요 또 질까 짜게 해야지 안그러면 이게 어떻게 너한테 생켜지겠냐 콩나물 잘 먹자 그래 이제 빠이 하자 어이구 4분이나 찍었네